1. 장칼국수 아빠가 장칼국수를 해주셨어요, 문철 씨. 장칼국수가 길다는 뜻이에요? 아니 아니요, 고추장국수. 아빠가 해주신 건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잘 먹겠습니다. 우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맛있어요.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? 혼자 흔들고 있을지 뭐해요. 보여줄 수 있어요? 좋아요. 오늘 일 진짜 잘하신다. 그치, 아빠 요리 잘하지. 우리 아빠 추사동 출신이야. 아 진짜로? 나야. 왕자 방송하면 풍 쏠게요, 딱 기다리세요. 저만은 걸러라. 아니야, 쏴. 진짜 쏴. 안 쏴, 저 새끼. 쏴. 안 쏜다고. 1년째 내 열을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. 쏴. 뭐 한 거야? 올림픽 특집으로 태권도 한 건데. 태권도는 우리나라 무예야. 내가 잘못됐나? 어이가 없네. 아니, 뭐 하는 거야? 올림픽 특집으로 유도한 거야? 옷이 늘어났네. 미안해. 어, 싫어. 생긴 거 봐. 진짜 싫어. 야, 너도 똑같아. 이리 와봐. 아니, 안 똑같아. 왜 이리 와봐. 나 이리 와봐. 나 이리 와봐. 저 수박 그냥 주시면은 이걸로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그럼 소통 좀 하고 계세요, 레전드 소통. 수박이 어때요? 아, 그래요? 네.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. 근데 이건 차가라고.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요. 제가 이걸 놔두고 갈게요, 대신. 무조건 온다는 의미에서. 그럼 오늘은 이걸 차고 방송으로 해볼게요. 네, 이거. 아빠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? 아빠 차 보라, 빨리. 우리 아빠 주세요, 이거. 네? 이거 우리 아빠 주세요. 우리 아빠 거예요. 저는 아빠가 없어요. 마지막으로 로봇킥 한 대만 맞춰주세요. 네. 저도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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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봤죠? 중심 뺏는 거. 네.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서보세요. 네, 괜찮아요. 정말 사라져주세요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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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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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또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당신 또라이예요! 잠깐만요 목에 뭐 묻었어요 뭐요? 적당히가 없어 적당히가!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뭐가! 뭐야 미안해! 이상해요! 미안해요! 이거 보여? 뭘 보는 거야! 안파? 어 미안한데 아프라고 한 거야 미쳤나 봐! 가! 좀 가! 안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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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팎은 아 짜증나! 오지마! 오지.. 으으으음 내가 그 고통 끝내 줄게 하지 마 짜증 나 하하하하 얼른 잡아 봐요 너는 딸코 팩트 같아 왜 딸코 팩트 같아 마지막이에요 아파요 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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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